안녕하세요. 프레이즈게더링의 대표 곽수광 목사입니다. 이번에 제 사랑하는 목요 장신대에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 송정미 사역자와 함께 컨설트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저뿐 아니라 또 귀한 찬양 사역자들 또 기독 성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부터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 시간.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한 역사의 한 장이 되길 소원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. 그날 만나 뵙겠습니다. 그날 만나 뵙겠습니다.